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대연 여신토익 애시 담당 황나영입니다. 오늘 4월 28일 적중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항상 그냥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파고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제팩과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문제를 쫙 쉬지 말고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문제다 풀어오셨죠? 이제부터 리뷰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고다 환부터 들어갈게요. 파고는 여섯 문제죠. 사진묘사 문제입니다. 항상 정답을 하나 고르는 느낌보다는 오답을 세 개 소거하는 느낌으로 항상 그 보기가 맞는지 애매한지 틀린 보기인지 표기해가면서 푸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평소에 파고는 어휘공부 챙기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사진은요. 사람들 사진이에요. 사람들 사진에서는 진짜 사람들의 동작 위주로 먼저 스캐닝을 해주셔야 되죠. 사람들의 공통 동작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주시고 조금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단순히 B, I, N, G 동사 표현의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주어의 성별과 개수가 동작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번 부터 풀이 들어가 볼게요. A번 They're looking까지는 만드는데 whiteboard에서 오답이 된 거죠. 사람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지 whiteboard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답 처리해 주시고 자 B번 갈게요. B번 They're seated in a meeting room. 자 앉아있다는 맞지만 주어가 일치하지 않죠. 앉아있는 사람은 여러 명 데이가 아니라 그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데이가 쓰면 안 되고 one of them 그들 중 한 명 단수 주어가 seated랑 맞는 거죠. 이렇게 주어와 동작이 매칭 좀 신경 써 주시길. 자 C번 갈게요. The man, 남자가 셔팅해서 오답이죠. 남자가 뭔가를 닿는 동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오답 처리. 남은 건 D번이니까 당연히 정답이겠지만 들어볼게요. 네, 정답은 간단하게 D번이었습니다. 남자가 포인팅에 가르치고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정답은 한 남자의 손동작을 묘사한 D번이 정답. 자 이렇게 사람이 나온 사진이 part 1에 많이 나오는데요. 앞번호에 나오는 경우에는 사람의 동작 위주로 지금처럼 출제가 되지만 뒷번호에 나오는 경우는요.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사람이 있더라도 주변에 사물이나 풍경 묘사한 보기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거나 사람의 동작을, 동작을 당하는 사물 주어로 뭐뭐 되어지는 중이다. 빙피피 표현도 정답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팁 챙겨드실게요. 그래도 사람 사진의 제일 기본은 손과 시선철이죠. 그래서 오늘은 머머리 보고 있다 동사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같이 읽으시면서 표현들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머리보다 looking at, 들여다보다 looking into, 뭔가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다, examining, inspecting, 혹은 서류나 책 등을 읽고 있다, reading, reviewing, starting 등, 또 갤러리나 상점에서 물건들을 둘러보다 구경하다, browsing, viewing, viewing 이런 동사들도 무엇을 보다로 빈출되는 것들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사진에는 사람이 없는 사물 풍경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특히 소거법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어떤 보기를 오답 처리하면 될까요? 첫 번째, 당연히 사진에 안 보이는 건 무조건 오답이죠. 사진에 없는 사물 명사 들리면 오답. 두 번째, 사람 주어 나오면 생각할 것도 없이 첫 단화에서 오답 처리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동사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뭐뭐 되는 중이다. being pp. being pp는 들렸다면 오답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올 예외 상황을 대비해 볼게요. 자, being pp가 사진에 사람이 없으면 오답 처리하면 되지만 예외 동사들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 얘는 무조건 기억할게요. 진렬되어져 있다. being displayed. being displayed. 사람이 없어도 상품들이 놓여져 있을 때도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림자는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림자가 저 있다. shadows being cast. 요 보기도 사진에 사람이 없어도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길에 자라고 있다. trees are being grown. 요런 동사도 예외로 기억하시고 자, A번부터 사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속옷법 쓰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너무 쉬워요. 첫 단어 driver 들리는 순간 사람 명사, 사람이 왜 나와? 오답. B번 boxes have been stacked in a warehouse. 어? 정답인 것 같죠. 한 번 더 들어볼까요? boxes have been stacked in a warehouse. 상자들이 쌓여져 있다. warehouse. 창고에. 정답인 것 같으니까 일단 얘는 남겨둘게요. 자, C번 D some crates are being loaded onto a cart. 아하, 가볍게 오답. 어디에서? being loaded. 사진에 사람이 없는데 비빙, 비빙는 오답 처리해 주시고요. D번은 D products are being packed into boxes. 마찬가지죠. 상품들이 are being packed. 쌓여지는 중이다. 비빙, 비빙는 사람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동사 모양. 정답은 상자들이 쌓여져 있다. stacked. 쌓여 올려져 있다. 라고 중심 사물의 상태를 묘사한 비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에 또 나올 만한 표현들을 저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너무너무 핵인싸 업이죠? 쌓여져 있다. stacked. 친구 piled. 같이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물건들이 놓여져 있다도 당연히 빈출되겠죠. 세 가지 P put place position 세 가지 L lay the left located 두 가지 S set situated 얘네들도 놓여져 있다. 뒤에 항상 장소 표현들까지 챙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어렵지만 알려드리면 오늘 상자들은 어떻게 쌓여져 있죠? 그렇죠. 자국, 자국 쌓여져 있죠.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쓴다?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이런 표현들도 꼭 챙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one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part two로 저랑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two 요새 시험에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 하시죠? part two도 항상 집중해서 푸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일단 질문이 집중해서 그 의미를 바로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정답 하나를 고른다는 느낌보다는 오답을 두 개 소거하는 느낌으로 풀고 애매하거나 우회적인 보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괜히 X나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애매한 경우는 꼭 세모 쳐두시고 다음 보기를 꼭 들어보고 판단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two에서 오답 소거법을 쓸 때 어떤 포인트를 살리면 될까요? 자, 첫 번째 많이 아시죠? 질문에 contact 들렸어요. 보기에 contract 막 들려. 비슷한 발음은 무조건 100% 오답 처리. market, marketing, review, view 유사 발음은 100% 오답 처리해 주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상어도 조심해 주셔야 되죠. 선생님이 물어봤어. 맥도날드 어디야? 아, 빅맥 맛있지. 오답이죠? 맥도날드가 어디냐고 물어봤으니까 장소 위치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빅맥, 무조건 맥도날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아무거나 느낌적인 느낌으로 찍으면 오답 함정에 낚인다라는 거. 그리고 질문에서 너 밥 먹었어? 묻는데 응, 걔는 먹었어. 오답이죠. 질문의 주어랑 보기의 주어가 맞지 않는 경우. 꿀팁 나갈게요. 웬만하면 히, 쉬로 시작하는 보기는 70% 오답 처리. 질문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꼭 유사 발음이나 히쉬보기는 지우는 꿀팁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육하원칙의 의문사 의무문은 응, 아니로 답할 수가 없죠. 네 가지는 무조건 지우겠습니다. Yes, no, sure, of course. show, 영국 발음으로 체크해 두시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질문이죠. Yes, no로 답할 수 있는 일반, 부정, 부가의 의문 거기에 가장 어려운 평소문까지 얘네들은요, 여러분 절대 단답으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짧은 보기는 웬만하면 버리시는 거 짧은 보기의 유형들은요 new marketing campaign 같은 명사구 on the second floor, on, at, it, in, forward 등과 같은 전치사구는 웬만하면 yes, no 의문에는 오답 처리해 주는 꿀팁도 챙겨 가실게요. 자, 그러면 요새 part 2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질문이 전형적인 응답이 아니라 돌려 얘기하는 우회적인 응답들이 많이 당황하시죠? 오늘 최신 트렌드까지 한번 정리하고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모른다 응답이죠. 어디서 미팅해? 난 몰라. 그거 아직까지 결정 안 되었어. It hasn't been decided yet. 결정 안 됐어. 모르니까 내가 뭐 해보겠다고? 확인해 보겠다. Let me check. 확인해 보겠다라는 뉘앙스. 두 번째, 회피형이 또 요즘 유행이에요. 회피형,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확인해 봐. 라든지, 그건 내 담당 아니야. 내일 아니야. 난 휴가 갈 거야. 회피형 응답. 혹은 내가 담당이 아니라 유경이가 담당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넣은 회피형 응답도 유행이죠. 자, 혹은 너는 담당 아니니까 담당자한테 물어봐. ask, ask 들어간 보기도 정답으로 빈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끔씩 아주 당황스러운 응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미팅이 언제야? When is a meeting? 미팅을 하는 시점으로 물어봤는데 사실 그 미팅이 취소되어서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우회적인 응답들도 항상 잘 나오는 패턴들을 기억해 주시고 시험장에서는 이런 보기가 나오면 신중해 주시고 다른 오답들을 버려나간 느낌으로 풀어주셔야지 득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차분히 3번부터 풀이해 볼게요. 3번,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하옹이었죠. 의문사의 본문은 무조건 첫 단어는 잡아주십니다. 하옹가 뜻이 많은데 제일 빈출되는 거는 어떻게 동사해?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어디어디에 가는 수단, 방법이 정답으로 나와요. 자, 보기를 들어볼게요. 소고법 쓰면서 확인. 정답은 C번이었죠. A번부터 저랑 볼게요. A번은요, More than one hour. 한 시간 이상 어떻게 가는지 물어봤는데 시간으로 얘기했어요. 오답 처리 되겠죠? A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래 걸리냐? 라고 물어봐야지 A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Would you like something else?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뭐 다른 거 원하세요? 아예 어떻게랑 상관이 없고요. C번이 정답이었죠. 어떻게 간다고? 누군가가 널 태우러 올 거야. 데리러 올 거야. 가는 방법은 C번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집중. 의문사였죠. 의문사? 그렇죠. 언제 고객들이 떠날까요? 더 고객들이 떠날 시점이 정답. 보기들 시점 골라볼게요. 소고법 A. I reviewed your report. B. I think they are. C. As soon as their meeting finishes.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A번. 내가 검토했어. 너의 보고서. 언제 고객들이 떠날 건지 물어봤는데 검토했어. 내용상 오답이죠. 그리고 이렇게 airport, report 이런 게 유사 발음을 악용한 오답 처리. 해석을 못해도 비슷한 발음이 들리면 오답 처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B번은요. I think they are. 그들이 그런 거 같은데. 오답이죠. 고객이 떠났어? 물어보는 거 아니고 언제 떠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 남은 C번이 정답이었죠.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라는 시간 뉘앙스. 그 애들의 미팅이 끝나자마자요. 그들이 매팅을 한 후에요. 이런 전형적인 시간 표현들.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가볍게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집중해서 질문 낙아듣기. 자, 조금 어려웠죠. 의문사가 아니라 조동사로 시작한 의문문. 주어 뒤에 동사, 목적어까지 정확하게 정치. 한 번 더 가겠습니다. Should we book the flight for our business trip? 시작해. Should we? Should we? 우리 뭐 할까? Book the flight. 비행기 예약할까? 우리가 비행기 예약할까? 어? 예약해. 긍정. 예약하지 말죠. 부정. 예스는 응답. 유형이죠. 자, 조금 어려웠죠. A번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 HR first. Human resources. 인사과에 먼저 확인해 봐야 돼. 어? 질문이 우리 비행기 예약할까라고 물어봤더니 어디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틀린 것 같지는 않고 요새 유행어는 확인해 봐야 될 보류, 회평인 것 같아서 일단은 남겨두겠습니다. B번은 Not a check-in desk. 제가 예순으로 답할 수 있는 일반 부정 부가의 문문은 웬만하면 단답. 전치사고는 오답이라고 했죠. 요런 보기는 어디에서? 라고 물어봐야지 장소 전치사고야 정답이 올 수 있습니다. C번도 마찬가지죠. For one week. 롬에서 일주일 동안요. 자, 니가 얼마나 오래 떠날 거냐고 물어봐야지 C번이 정답이겠죠. B랑 C번은 의문사의 문문 짝치고 정답은 우회적인 응답인 A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A번 같은 패턴은요. 약간 보류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비행기 예약할까? 아, 일단 물어보고 일단 생각해 보고 뉘앙스죠.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냐면 자, 우리 예산부터 확인해보는 거 어떨까 예약하기 전에 보류형 우리 매니저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보류형 우리 매니저의 승인이 먼저 필요해 이것도 보류형 응답이죠. 이것도 요새 잘 나온 응답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또 비슷한 내용수로는 물어보자 확인해보자 적극적으로 알아보자 라는 리액션 ask 영국식으로 빈출이죠. ask 그 뒤에 사람 이름이라든지 the manager 같은 직책명이 빈출되고요. 혹은 let me check let me find out I'll find out for you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런 응답들도 우회적이고 보류형 응답의 빈출이니까 같이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다음 문제 집중해서 의미 파악 갑니다. 자, 조금 어려워요. 호주 발음 질문 다시 앞쪽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have you나 did you나 뭐뭐 했니? 비동사, 조동사의 문문은 동사 목적을 잡기 너 결정했니? 어느 커버 픽쳐를 쓸지 어느 표지 사진을 쓸지 결정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표지 쓸지 결정했으면 긍정해 yes 못했으면 부정해 아주 결정 못했어 no가 오겠죠? 자, 보기들 들어볼게요. 소거 번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번 A번, 매튜가 에디터야 너 결정했니? 어느 사진 쓸지? 어, 매튜가 에디터인데? 어, 너무 애매해 근데 약간 회피응답인 것 같죠? B번은요 카메라가 너무 낡았어 picture, camera 이런 게 바로 사진하면 딱 떠오르는 camera라는 단어만 넣은 동문서답 연상어 이용한 오답 유형이죠. 세 번은 please move to the side 어, 옆으로 옮겨주세요. 완전 오답이었어요. 자, 질문에 있는 decide side 이것도 말도 안 되게 유사 발음만 넣어놔서 낚으려고 만든 오답 유형이겠죠. 해석 못해도 질문에 있는 단어랑 비슷한 발음 들리면 오답 처리해 주시고 조금 어려웠지만 우회적인 응답인 A번이었습니다. A번 유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피응답이 된다라는 거죠. 너 결정했어? 어느 사진 쓸지? 어, 나 담당 아니야 나 에디터 아니야 매튜가 에디터잖아 매튜 담당이잖아 응답이죠. 비슷한 뉘앙스로 I'm not in charge of it I'm not in charge of it 나 그 사진 고르는 거 담당 아니야 회피응 혹은 Matthew is in charge of it 매튜가 그거 담당이잖아 응답들도 빈출됐던 패턴이니까 기억하겠습니다. 자, 괜찮죠? 다음 번호도 집중해서 질문 한 번에 알아듣기 갑니다. 시작은 주어동사 뉘앙스의 평소문이지만 뒤에 꼬리가 붙은 yes, no의 문이 된 거죠. 너 출시할 거지 새 모바일 앱 앱 출시할 거지 라고 묻는 거죠. 너 출시할 거지 그치? 출시할 거면 긍정의 yes 앱을 출시 안 할 거면 부정의 no가 되는 거죠. yes, no의 문 속어법 보기들 갈게요. 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점심 계획이 있어 질문에 있는 lunching 출시하다의 lunch 점심 lunch 이런 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유사 발음만 집어던 동문서 답이죠. 쌤처럼 해석을 못 하더라도 비슷한 발음이 들리면 그 보기는 100% 오답 처리하고 비번으로 가보실게요. 비번은 질문에 new mobile app 모바일 때문에 최신 스마트폰이 등장했어요. 말도 안 돼. 이런 게 바로 질문에 있는 단어랑 관련 카테고리 연상 단어 이용한 오답 유형이겠죠. 그리고 제가 예순어로 답할 수 있는 의문문은 단답 명사구나 전치사 보기는 오답이라고 했던 꿀팁도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하나 남은 C번이었습니다. C번은 문제가 좀 있어. Drove in some issues. 어떤 응답이죠? 너 출시해 말아. 출시 못해. 문제가 좀 생겼어. 라는 노를 생략한 문장 보기인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순어로 답할 수 있는 일반 부정 부가 의문문들은 어떤 보기들이 요즘 많이 나온다? 예순어를 생략한 문장 보기가 대세다. 그래서 질문에 있는 동사 목적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보기를 들을 때도 신중하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집중! 8번! 자 조금 특이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시작은 이거 놓치시면 안 되죠. 내가 동사할까 구문이죠. 내가 book the room 방을 예약할까? 내가 방 예약할까? 예수도 이 부분은 같은데 뒤에 뭐가 빵 들렸다? or 들렸다라는 거죠. 내가 예약할까? through the app app을 이용해서 예약할까? 아니면 over the phone 전화 통화로 예약할까? 이렇게 or 들리는 구문은 앞쪽에 있는 동사보다는 키워드를 뒤로 옮겨서 or 앞뒤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묻는 양자택의 의문문입니다. 자 골라볼까요? 자 보기 갑니다. a he called me earlier b don't forget to pick up the book c the application isn't working 유형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부 은 동사로는 예약하다. 명사로는 아시듯이 책이란 뜻도 있죠. 이렇게 한 단어가 뜻이 여러 개인 동음 이연은 part to 질문에 나오는 다른 뜻이 이렇게 악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오답 c번이 정답이었죠. 어떤 보기였어요? 지금 앱이 나는 지금 작동하지 않아. 즉 앱으로는 예약할 수 없을 것 같고 전화 통화로 결정하자. 전화 통화로 예약하자. 라고 답한 c번이 정답이죠. 오늘 보기는 a or b 중에서 나는 지금 a가 되지 않으니까 간접적으로 b를 택해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9번 집중 9 I keep getting this error screen on my computer 평소문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집중해서 바로 해서 I keep getting this error screen on my computer 자 어떤 말이었어요? 자기 문제점의 상황을 알리고 있는 평소문이었죠. 내가 계속 error screen이 떠 계속 컴퓨터의 error screen이 떠 라고 얘기하고 있는 평소문 문제점에 대한 평소문 리액션들을 확인해 볼게요. A 자 정답은 C번이었죠. 평소문이라서 단위도 좀 있어요. A번 같은 경우는 It's old window 오래된 창문이야 오답이죠. 창문이 왜 나와 막 질문해 컴퓨터를 하니까 뭐 윈도우 소프트웨어 이런 거 생각나죠? 이런 게 바로 연상 단어를 이용한 질문의 내용이랑 상관없는 오답 유형이죠. B번은요. I heard someone scream. 난 누군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scream scream 유사 발음 이용한 오답 해석 못해도 비슷한 발음은 과감하게 버리기 C번이 남아서 정답이죠. 클레어가 IT에서 일하잖아. 컴퓨터에 error 메시지가 뜬다니까? 응. 해결책으로 클레어가 잘 알아. 클레어가 전문가야. IT에서 일해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 보기인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평소문에는 다양한 리액션이 나올 수 있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빈출되는 정답 유형을 씀이랑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어 그래 컴퓨터 요새 이상해 나는 동조 맞장구 거기다가 자기 부연사명 덧붙이는 정답 보기 빈출 두 번째 의무문으로 되묻기 너 컴 오래된 거 아니야? 의무문으로 되묻는 보기도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C번 정답 보기 유형 같죠? 의견 제시해 주고 해결책을 말해주는 보기도 정답이다라는 거 여러분 꿀팁도 챙겨 두시고 자 퍼트 어려운데 수고 많이 하셨고 저랑 같이 퍼트 리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트 리포는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이 같습니다. 항상 음원을 듣기 전에 문제보기를 잘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세 개의 문제보기 세트들을 읽으실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잡고 표시해 가면서 읽으시는 거 기본적으로 문제의 키워드는 의문사랑 명사 동사 항상 키워드 표시하고 바로 해석 보기도 긴보기들은 명사 위주로 꼭 밑줄 쳐가면서 키워드를 잡아 두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문제보기 다 읽었어요. 음원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은 눈은 시험지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죠. 문제의 보기를 뚫어져라 쳐라 보시면서 읽어둔 키워드에 집중하시면서 키워드가 들리면 정답으로 체크하시는 거 보기에 있는 단어가 음원의 그대로 들리면 정답이죠. 혹은 조금 어렵게 낼 때는 보기의 보기 표현이 그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보기 표현과 동의어가 들리는 거 혹은 보기 표현보다 좀 더 큰 의미인 상위 개념어가 들리는 경우도 정답으로 나오죠. 이런 경우는 평소에 패러프레이징 연습과 노트 정리를 통해서 빈출 패턴들이 조금 공부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파3, 4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파3 두 세트 파4 두 세트 제가 준비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다음표 화자의 숨은 의도 파악이 있는 문제부터 풀이해 볼게요. 문제 보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키워드 10번 Where women work? 여자가 어디서 일해? 요거는 여자의 직업 묻는 문제다. 주제 목적 장소 직업 묻는 문제는 정답이 초반의 등장 보기 스키밍 11번 문제는요. 무엇을 여자가 제공합니까? 연락한다고 여자가 연락해서 말해줄게 뭔지를 들어주셔야 되죠. 컨택이란 동사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보기 스키밍 해주실게요. 12번 문제는 성별은 꼭 잡아주셔야 되죠. 우리 여자가 대화 중에 따옴표라고 말하는 문맥상의 숨은 의도 파악 문제입니다. 따옴표는 It's just five minutes work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제하철역까지 걸어서 여기에서 5분 거리다 라고 말하는 여자의 대화 중 문맥상의 숨은 의도 파악 문제죠. 항상 따옴표 문제는 다른 문제들보다 보기 해석이 필수죠. 보기 볼게요. A번은요. Different route, subway 지하철역으로 가는 다른 경로를 제한한다고. B번은요. 남자 보고 지하철을 타라고 권유한다고. C번은 directions 길안내를 방향을 설명해 주려고. D번 매일 운동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 항상 문맥을 따라가시되 땀표 문제는 땀표 앞쪽의 문맥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꿀팁 챙겨두시고 저랑 같이 한 문제씩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여자의 직업 바로 보기 보고 있는데 여자가 뭐라고 했죠? Thank you for calling law firm 이라고 했어요. 법률 회사 바로 legal office 동의어에 반응해서 D번의 정답 체크 11번으로 갈게요. 여자가 연락해서 뭘 알려줄까요? What can I do for you? Hello. I'm Curtis Lim. I was hoping to set up a consultation with one of your attorneys Kenneth Nguyen Is he available this Thursday? Let's see. I'm looking at Mr. Nguyen's schedule and it's full this week. However, if one of his clients cancels and a time opens up I'll call you. 자, 정답 C번이었죠. 다시 들어볼게요. 이 부분 여자가 남자한테 Hello. I'm Curtis I'm looking at Mr. Nguyen's schedule and it's full this week. Full 일단은 걔 스케줄이 full 되었지만 However, 반전되는 정답 잘 나오죠. 집중 누가 캔슬하면 Time opens up 어떤 시간이 opens up 비면 I'll call you 제가 뭐 해주겠다고 call 전화해주겠다. 그래서 C번 들리고 문제 키워드 call이 contact으로 등장했죠. 정답 가볍게 C번입니다. 이제 긴장하면서 문맥 따라가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땀표로 말하는 문맥상이 숨은 의도 자, 정답이 여기에서 등장했는데요. 제가 한 문장씩 요거를 끊어드릴게요. 앞쪽의 여자가 우리가 지금 확장 중이에요. 주차장을요. 주차장 이용할 수 없을 거라고 남자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앞쪽의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혹시 근처에 다른 이용가능한 주차장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남자는 주차장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여자는 주차장은 없지만 대중교통 서브웨이 스테이션은 5분 거리다 걸어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대신 지하철을 타고 오라라는 비번이 정답이죠. 서브웨이 때문에 A번이 헷갈릴 수도 있었겠지만 지하철로 가는 다른 경로를 제시한 게 아니고요. 남자 보고 앞쪽에 나왔던 퍼킹러시 고장이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 타고 오라고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B번으로 가셨어야 되는 문제죠. 괜찮죠? 자, 파트 3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3에서 다음 세트는요. 시각자로 연계 문제입니다. 시각자로 연계 문제도 똑같이 문제 보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13번 무엇을 무엇이 남자의 직업이에요. 똑같이 남자 직업 문제 직업 문제는 정답 초반에 등장 14번 무슨 문제점을 언급해요? 애씨가 좋아하는 문제점 문제자 부정적인 단서의 주목 보기 문작이니까 명사 위주로 키워드 잡기 Information 정보가 포함 안 됐대 B번 B번 Tenant 세입자들이 너무 시끄럽대 C번 System 이 not function properly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D번 매니저가 시간이 안 된다 자, Look at the graphic 문제예요. 항상 문제부터 확인해 주시고 시각자로 올라가기 자, 문제 키워드에서는요 Where men go next? 어디에 우리 남자가 다음에 가게 될까요? 남자가 갈 곳이라는 내용과 함께 들리는 표현이 정답인데요. 다른 문제랑 푸는 방법이 반대죠. 다른 파트 3, 4의 문제는 보기 표현이 음원에 그대로 들리면 정답이지만 Look at the graphic 연계 문제에서는 보기 표현이 음원에 그대로 들리면 그 보기는 오답 함정이죠. 그러면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시각자로율 분석 A, B, C, D가 어디 있는지 찾아 두시고 A, B, C, D 말고 다른 연계된 정보를 노려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A, B, C, D 말고 다른 연계 정보를 끼고 나오는 표현에서 정답이 굉장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지갑 묻는 문제 정답 등장했죠. 어느 부분은 Delivery route에서 A번 바로 체크해 주셔야 되죠. 내가 이제 내 배달 루트에서 마지막 장소로 가고 있다라고 했죠. 안 보이는 거 제가 적어드릴게요. 내 배달 루트 배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Delivery driver에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14번 문제 문제점이 바로 같이 다음 문장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단서 This one has no address 주소가 없어 No address에서 바로 14번으로 이동하셔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A번 동의어에 반응해서 A번도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였죠. 자, 이렇게 보기를 읽어두셔야지 연달아 나오는 문제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세트죠. 자, 이제 Look at the graphic 한 문제 남았습니다. 어디로 남자가 가게 될까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시각자로 보기 음원 갈게요. Give me a moment to look into it. All right, you'll have to deliver Ms. Minsk's order to room 510 at the Wingsley apartment complex. Ah, that's on Fairview Avenue right across from the university. Thank you. 자, 여러분 정답 들으셨나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All right, you'll have to deliver Ms. Minsk's order to room 510 and at the Wingsley apartment complex. complex. Ah, that's on Fairview Avenue. That's on Fairview Avenue. That's on Fairview Avenue. Fairview Avenue 들렸고요. 그 건물은 Fairview Avenue에 있고 그 뒤쪽에 전치사 하나 더 Right across from the university. Right across from the university. 대학교 맞은편에 있다. 정답은 어디예요? Fairview에 있고 University 맞은편에 있는 Building A였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가볍게 Building A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시각 자료로 시선 이동하시고 다른 정보 체크하고 계신 거. 자, 여기까지는 문안했고요. 파트 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erth 4도 두 세트 준비했어요. 저랑 같이 문제보기부터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어느 직원들이 얘기되고 있어요? 얘기되고 있는 직원, 직원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공포의 화자의 숨은 우도파악 문제. 파트 4는 화자 한 명이니까 바로 다음 표만 잡아볼게요. A mentor was assigned to me when I began here. 멘토가 배정되었어 나한테도 내가 여기서 시작할 때 멘토가 배정되었어 나한테 시작할 때 라고 말하는 문맥상의 숨은 의도 보기 해석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 감사합니다. 동료에게 B번은 잊어먹었어 슈퍼바이저의 이름을 C번은 뭐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이 useful 유용하다라고 생각한다. D번은 뭐 했었다? Oversee 감독했었다 교육을 항상 땀표 앞뒤 중에서 땀표 앞쪽의 문맥 이해하고 계신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 문제도 키워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Do next 다음 할까요? Will do Do next Happen next 다음 일정 문제로 정답은 항상 끝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뒷번호에서 보기랑 일치하는 거 듣기 A번은 간부를 소개 B번은 summary를 나눠줘요 C번은 장비를 가져온다 D번은 가이드를 수정한다 오케이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퍼포는 여러분 질문의 유형도 중요하죠 질문의 유형은 자 망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excerpt from a meeting 회의 발체문이 나왔습니다 회의 공지는 조금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딱딱한데 잘 나오는 빈출 주제별로 스토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요령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늘 첫 번째 문제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초반에 정답 D번이었죠 editors publisher 단서도 나왔지만 대놓고 writers mentoring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아 writer 정답 D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보기 있는 바로 그대로 나오면 반응하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문제 문맥 따라가 볼게요 보기 보시고 자 정답 이 부분에서 시범 등장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끊어서 들어볼게요 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신입이랑 경력 있는 직원들하고 짝지를 지어서 mentoring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의 상황이 등장하다고 있다라고 반전이 왔죠 자 어떤 컨섬 염려거리들이 나왔다고 시간 낭비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거죠 멘토링 프로그램 시간 낭비야 필요 없어 이제 화자가 자기의 경험으로 얘기해 보겠대요 나도 예전엔 writing career를 즐겼다라고 얘기했죠 몇 년 동안 내가 editor 편집장이 되기 전에 나도 단순히 writer 쓰는 사람이었어 작가였어 자 바로 뒷문장이 그리고 나도 처음에는 writer로서 많이 즐겼고 지금은 승진해서 senior editor인데 예전에 멘토가 나한테 배정되었었잖아 처음에 고용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화자가 이렇게 말한 문맥상의 의도는 그렇죠 mentoring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말자 그거는 굉장히 도움되고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었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웠죠 호주 발음이고 마지막 문제는 쉬워요 to next 계속 가볼게요 보기 보시고 자 정답은 B번이었죠 내가 뭐 해보겠다고 summary를 가져왔기 때문에 so let me give one 하나씩 give 주겠다라고 했어요 준다라는 give가 해한다 나눠주다 배부하다로 패러프레징 되어서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지막 세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powerful에 나오는 시간자로 유형입니다 19번 문제 무슨 업체가 오픈할 겁니까 오픈할 업체명 들으시면 되고 20번 화자가 please 하다라는 부분이 뭘까요 웬일로 기쁘대요 그렇죠 기쁘다라고 하는 부분 A번요 material 자재 비용 B번 대중교통의 접근 가능성 C번 방해 건설 B번 applicant 지원자의 자격 요건 자 21번 문제가 look at the graphic 문제죠 항상 문제부터 잡아주실게요 어느 회사를 화자가 사용하고 싶어 합니까 화자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회사를 듣기 자 보기 표현 들리면 당연히 오답이고 위에 시각자료로 올라가서 보기 A,B,C,D 빠르게 찾기 A,B,C,D 말고 반대 정보 오늘은 Key Feature 회사들의 특징들을 제가 들으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어떤 업체가 오픈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의 유형부터 잡아볼까요 자 전화 메시지죠 자 정답이 뭐라고 했죠 launch 출시합니다 무엇을 new gym 새로운 gym 우리가 말하는 fitness center 동의어로 나왔습니다 정답 가볍게 D번 연결 동의어의 반응 두 번째 문제 please 하라는 부분 보기 조금 기니까 보기 잘 보고 있으시고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틀리신 분들은요 보기부터 먼저 등장하고 뒤에 please가 등장한 유형이었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내가 뭘 확인했다고 wait room 룸을 확인했는데 아 건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10원 있는 보기 그대로 등장 99% 정답 그 뒤에 and I was quite pleased with the quite pleased 기쁘대요 정답 10번 확정이죠 괜찮죠 자 마지막 문제 시각 자료 보시면서 어떤 회사를 사용할까 자 자 폼 회사 얘기 시작합니다 시각 자료 주목해 주시고 key feature 언급됩니다 시각 자료 주목 each firm provides one of them offers a card reader device for no extra fee device no extra fee 어 두 번째 줄에 있는 포연들이 들리고 있죠 거의 여기 정답 확정이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however 반전이 나왔어요 AC 파트 3사에서 but however unfortunately actually 이런 반전 강조되는 중요한 정보나 정답이 등장한다라는 꿀팁 오늘도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화자가 간을 보고 있어 두 가지 중에 비교를 하는 거야 however there's another firm that another firm 을 가지고 왔어요 gives people the option of purchasing their memberships through a mobile application 어 세 번째 줄에 있는 표현 firm that gives people the option of purchasing their purchasing payment for memberships through a mobile application through mobile application 어머 세 번째 줄에 등장했어요 그 뒤에 I think potential members would really like this convenience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So I think we should go with that one So I think we should go with that one 어 정답 괜찮았죠 우리 어떻게 하자 뒤로 가는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 비교를 하다가 C번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doesn't lie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거의 한 시간 동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자 이번 시험에서 대박 나시길 제가 기원 드릴게요 여기까지 파고다 대한 여신 토익 황내양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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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